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조사를 해보니 화재 촉이 긴박했던 순간 야근자나 아파트 관계자 중 누군가가 핵심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며 다급하게 소리쳤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혹시 전기차냐고 물었다가 맞다는 답변을 듣자 사람들 좀 대피시켜달라고 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첫 신고 후 3시간여 동안 소방에 걸려온 전화는 모두 220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집 안에 머물러야 할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검은 연기는 아파트 단지를 덮었고, 대피와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140여 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지하 전기 설비와 배관이 녹아 정전과 단수까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에 설치된 클래퍼를 열어주는 핵심 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는데, 이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방제실에서 누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화재 경보음에 당시 근무자 등 누군가 밸브를 잠그는 버튼을 방제실에서 누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역시 지하 2층 수조의 소화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진경입니다.